abc 님 공격형 미드필드 인데 베이퍼 14 지금은 단정된 팬텀 멘티필드 뭐가 좋을까요? 포지션과 축구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공격형 미드필드인지 아니면 수비인지 아니면 골키퍼인지 축구화의 종류는 본인의 포지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의 뛰는 양하고 상관없어요 본인이 경기력의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축구화가 편해야돼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있으면 안돼요 머릿속에서 내가 공격형 미드필드니까 뭘 신어야 된다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축구화는 그런거 아무 상관없어요 포지션이랑 하고는